안녕하세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왔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한정예 의장이 이야기한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었다 하는 데 대한 성명과 두 번째는 우리 조수진 의원권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차례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그저께 발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총선 승리를 위한 금품살포였나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여당 정책위 의장이 한 발언이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15 총선 직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치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했지만은 국회가 우겼다.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 다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했고 이에 대해 전 국민 지급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느냐라고 사의자가 재차 질문하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여당 정책총괄 책임자 입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대책이며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 아닌 순수한 재난대책이라고 둘러댔었습니다. 총선 전으로 여당을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목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대책이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해온 것은 아닌가?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이 총선용 금품살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더욱 가간이다.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전 집중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선거 영향 여부에 대한 저희 야당 의원들의 거듭던 질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선거 향배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공양이 공정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관이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엄정한 선거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반기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여당에게 묻습니다.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4.15 총선이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자행된 금권선거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인가? 이에 답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1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지난 의견이라면 4.15 총선 전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4월 11일, 12일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위법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 발언 또한 4.15 총선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위법한 듯이 판단 시 관련자들을 의법,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